이거 찾으러 왔다며? 그래, 홍재야. 내가 이거는 아주 고맙게 잘 받을게. 근데 혼인은 안 돼. 왜 안 돼? 결혼이라는 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. 나는... 네가 뭔데 날 거절해. 혼인을 위해 드레스도 사고, 머리도 하고, 꽃도, 꽃도 이렇게 다. 근데... 널 망신 시켰어. 너, 내 거 해라. 아니, 그 얘기 아까 다 끝난 거 아니야. 오늘만 두 번이나 낚은 거야? 진짜 좀 부상적으로 좀... 야, 홍재야. 잠깐! 잠깐만. 잠깐만. 그럼, לי. 고마워요. 난 좋았는데. 아니, 끊어, 끊어 봐. 너 칼 들어와. 뭐야, 또 나가지고 장난친 거니? 아니야, 되지 마, 되지 마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. 야.